자 2부 2부 시작 자 전망대로 가고 있는데 어리 전망대 안가 이것들이 뭐죠? 갔다가 가네 보라만 오네 주인이 안 온다고 보라만 와 배워라 이것들아 좀 아우 눈부셔 우리 보라 아우 눈부셔 보라 왔어? 내가 안 와서 응? 안 와서 왔어? 아이고 착해라 또 돌아서 가는 거 좀 봐 아이고 착해라 너를 어떻게 안 이뻐 하겠니 집에만 잘 들어가 자꾸 쳐다보면서 그쵸 금동이 너 거기 또 내 노루발 파헤치는 거 아냐 보라 자꾸 돌아보죠 어휴 머리 빠졌다 머리 따라쟁이 워리 너 이리와 워리 넌 이리와 이리와 워리 이리와 오빠한테 가야되나 아빠한테 가야되나 워리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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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리 워리 보라 아우 너 물에 비볐구나 야 내가 좀 빨리 올걸 아우 얘 봐 얘 봐 얘 봐 아휴 얘 얼굴 좀 봐 우와 비볐어 한 번 더 해 봐 보라 한 번 더 해 줘 보라 한 번 더 해 줘 보라 한 번만 더 해 봐 보라 한 번만 더 해 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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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신바 오빠한테 배운 거야 이거 자 니들도 해 봐 얼마나 시원한 거 오빠 한 번 따라해 봐 야 너 미쳤니 왜 그러는 거야 따라해 봐 보라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자 보라 잘했어 한 번 더 해 봐 보라 한 번 더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우 너무 이쁘다 야 보라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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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아유 이 꼴통들아 제가 절로 가면 더 멀리 갈까봐 여기서 기다릴게요 보라 이리 와 넌 보라 왔다 보라 왔다 보라 왔다 보라 왔어 그 물은 먹지마 낙엽이 썩어서 시커멓게 됐어 보라야 보라 그거 먹지마 산짐승 냄새 날 거다 아마 여기 위쪽에 사는 산짐승들은 먹을 물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좀 내려갔다 와야 돼 너네 보라지 봐라 우리 보라 보라지 봐라 야 이거 밑에 밑에 집에 개가 짖는다 야 얼른 올라와라 워리 너 얼른 올라와 너 거기 저 너도 비벼 봐 한번 금덩이 한번 비벼 봐 아유 멋있다 우리 금덩이 아유 멋있다 우리 금덩이 너도 내리구나 얘네 데리고 오나 보다 야 야 야 내려가면 안 돼 이리 와 어 보라 왔어 워리 왜 안 들고 왔어 워리 워리 얼른 와 아 와 초록빛이 금덩아 멀리 가면 안 돼 워리 왔다 워리 왔다 저 아래 동네에 개 묶여서 사는 개들이 많이 있죠 야 여기 그 이 멧돼지나 산짐승이 많이 없다는 게 참 천만다행이다 진짜 이 이게 나만 아겠어 얘네들한테 얘네만 있어 천둥 번개 단위 설화까지 심바도 있네 아우 진짜 없다는 게 다양해요 진짜 여기 멧돼지 흔적이 없는 거 보면 여기 산이 작고 이 도심지에 있는 산이라서 음 있을 수가 없지 아 보라 아 보라 멋쟁이야 아주 시커멓게 해갖고 워리 비켜봐 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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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자식 아 보라 멋쟁이 멋쟁이 워리 넌 안 따라하나 워리 한번 따라해봐 워리 따라해봐 둠 이 자식도 절로 가네 어서와 자 자 개버랜드 가자 이제 보라 잘하네 아 이렇게 이쁜게 집 앞에만 가면 그 쌩쇼를 해가지고 이건 참 밑에 내려가지 마라 큰일 난다 어 금동이 똥 싸더라고 음 자 자 우리 이제 그만 가자 개버랜드 문 닫았대 문 닫는데 6시 반이다 자 얼른 와 금동이 이리 와 그렇지 가자 2부 끝